바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말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감반이 유재수 관련 감찰을 얼마든지 추가로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알겠어? 그런데 조국하고 백원우 당신, 니들 둘이서 우리 모범생 박형철한테 지시한 거 아니야. 그 당시에요. 절대로 유재수 감찰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아, 지들이 중단시킨 거죠. 조국하고 백원우가요. 감찰부마,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이 확인하기도 그랬다.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 저버리고 감찰을 중단했다. 이걸 유죄로 판단했는데, 근처에 있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재판반권, 선고 결과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강서구청 장관님 김태우 당시 검찰 수사관, 청와대 파견대에서 특감반 발언이었죠. 이 폭로를 해서 시작된 문제인데,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근무를 했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 이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의 사실을 접하고 당시에 특감반이 감찰을 실시했는데, 당시에 백원호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감찰을 무마했던 혐의가 드러난 거예요. 특히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도 임명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감찰 무마 사건으로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당시에 특감반이 상당수가 관련된 혐의가 됐고, 오늘은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은 무죄로 됐습니다마는, 그때 박형철, 제가 알기로는 박형철 비서관이 상당 부분에 대한 증언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죄에 어떤 심증이 있었던 걸로 갖고,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어떤 정말 공직 비리를 감찰하고, 이런 어떤 중대한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쌌던,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죄가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원호 전 비서관도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물론 같이 조 전 장관과 함께 구속을 면하기로 했습니다만,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징역 10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찰 무마 사건 재판을 계속 받을 때마다 조 전 장관은, 이건 정무적 판단이었고, 나 유재수 잘 알지도 못하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하는 게 그렇게 민정수석의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100분의 1의 비중이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던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조국 전 장관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감찰 무마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느냐. 민정수석으로서 비위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감찰할지 여부는, 그 민정수석의 재량이고 권한이다라고 본인은 주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혼내주고, 이렇게 하라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아주 왕수석 타이틀을 한 게 아니잖아요. 비위공직자에 대한, 비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의 재량이나 권한이 아니고요. 그거는 책무인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은, 그 당시 수석은, 그러한 책무를 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넘어서까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예견된 결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잔여 입시 비리 혐의 말고도, 오늘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판부의 판단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중간에 정치권 이슈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